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실패식 데이터베스 해외 실패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베이포라이저 배관에 부식 개구 구멍이 발생되어 가지고 lp가스가 누설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지으신 분은 소림영남 동경대학 공업대학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도 보시면 이렇게 배관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lpg가스가 누설되는 건데요 2001년 11월에 오키나와 현에 베이포라이저 배관인데요 교유를 보시면 lpg가스의 대단의 수요가인 아연동 강공장으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는 통보가 있어서 판매점의 종업원이 현장에 시속 출동하였는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설비인 공온식 증발기 베이포라이저 설계압력은 1.8메가파스칼 설계압력은 영하 42에서 65도 알루미늄제입니다 입구 배관에 균열이 발생되고 가스가 누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액 라인의 원 밸브를 다듬어 동시에 응급조치로서 균열 부분에 C1 고무를 감고 감시를 계속하였다 현황을 보시면 조사 결과 증발기 하부에 조립된 입구관 헤드 이엄관 구경은 60mm 두께는 3mm고 구경은 28mm이고요 두께 2mm짜리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재질은 알루미늄합검의 5052 사이에 균열이 발생되어 지고 있다 균열부 알루미늄제의 내 표면은 흰색으로 산악 변색되어 지고 있다 또 입구관 헤드 내면 적으로부터 수원 덩어리 수원계가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그 후 조사에서 제휴소에서 제재되어진 액화석유가스 중에 고농도에 수온이 함유되어 지고 있어서 이것이 수분 등과 공존하면 알루미늄의 부식이 가속되어지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죠 당의 장치는 사용기획이고 약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현의 소비체에 납품된 다른 적발기계들 기회도 동일의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원인은 불순물 수온이 혼입된 거죠 대책으로는 금해 1년의 사고를 근거로 경제산업성 대장되는 LP가스의 회수를 지시한 그 동시에 주의 환기를 하였다 이런 얘기고요 지시코옵션 수온은 알루미늄과 발음의 암활감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